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는 특별한 제안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감바와타로지움 김성기홍김 던한 출판사입니다 제가 책은 이렇게 명료하게 책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요 단점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단점을 줄줄이 잘 대면서도 장점은 하나도 없는 듯한 사람들이 많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다 자기의 단점만 뜯어고치면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이란 원래 타고나는 거라 짧은 시간에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하늘의 별따기죠 여러분 어렸을 때 형성되거나 만약에 카르마를 얘기한다면 카르마적으로 습이 있는 경우는 이걸 프로그래밍을 바꾼다는 건 보통 일은 더군다나 우리가 베타의식 상태에서 일상의식 상태에서 그걸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는데 시간을 쏟으면서 절망하기보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플러스 이미지를 키워보자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가지기 쉬운 단점 콤플렉스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다 자신이 못마땅한 혹은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격이 좋고 나쁜 것은 생각하기 나름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늘 손해만 본다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지 못하고 실증을 낸다 내가 대인관계 심리학을 전공한 탓인지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 모두 나름대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많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업무가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단점은 장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얼마든지 바꿔 생각할 수 있다 동전의 앞뒷면도 있지만 여러분 태극의 모양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향의 태극 모양이죠 예를 들어 발상을 전환하면 단점을 이렇게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다 말주변이 없다는 정직하며 꾸밈이 없다 참견이 심하다는 곤란할 때 의지할 수 있다 실증을 잘 낸다는 머리 회전이 빠르며 대범하다 고지식하고 단순하다는 고든 성격이라 믿음을 준다 신경질적이다는 섬세하고 신중하다 이처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성격이 싫다 도저히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우선 이 발상법을 몸에 익히기 바란다 또한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혹시 상대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닐까 어느 사이었던 인간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들 중 약 60%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아무리 업무상의 관계만을 유지한다 해도 도무지 마음이 맞지 않거나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과는 무엇을 하든 순조롭지만 싫어하는 사람과는 항상 대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금방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 이유는 서로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워하든 미움을 받든 그 원인은 양쪽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려 자신을 바뀌지 않는 한 인간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결점을 고치면 남들의 호감을 사게 되고 현재의 상황도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성격을 결정하는 기질은 대개가 천성적인 것으로 이것이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이루어진 후천적 성격과 뒤섞여 현재의 자신을 형성한다 선천적인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후천적으로 몸에 익힌 습관이나 성격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자신을 바꾸려면 지금과는 다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관점의 각도를 약간만 바꾸어도 자신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가령 타인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자 누구에게든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결점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은 온통 결점투성이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게는 장점만 보려고 하고 싫어하는 상대에게는 단점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싫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기 어렵고 장점이 있어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신의 장점이 아닌 단점이나 결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자신의 성격을 바꾸기 전에 우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싫은 부분과 약한 부분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단점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어보자 싫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단점을 장점으로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키워보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모든 면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의 개성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플러스 이미지를 갖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이 책에서는 49가지 단점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그런 단점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과 그 단점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책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김바와타로는 아주 저명한 심리의학자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2장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성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3장은 자신이었거나 나약한 성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4장은 이기적이고 거만한 성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5장은 요령없고 고지식한 성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6장은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써놨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곡지 함께 살펴볼까요 내성적인 사람은 발상력이 뛰어나다 인쇄회사에 근무하는 FC는 서무과에서 영업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래처를 돌게 되면서 FC의 몸에 이상이 발생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사려면 두통과 위통을 느끼는 것이다 거래처에서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당혹스러운 것은 접대 등으로 술을 마시러 갈 때이다 한창 잡담 중에 상대와 문득 눈이 마주치면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게다가 상대가 자신을 석연치 않은 녀석 무능한 녀석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대의 시선에 신경을 쓰다 보니 대화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는 다른 화재로 웃고 있는데도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 나날이 반복되면서 FC는 육체적으로까지 피곤해졌다 FC의 경우는 좀 극단적인 면이 있다 그는 업무에 서툴러서 입사 이래 거의 매일 상사에게 꾸질함을 듣고 무능한 직원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무과에서는 서류상의 실수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었지만 영업부에선 그렇지 않다 자신감 없는 FC에게는 영업 그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었다 그러나 FC가 갖는 부담은 대다수의 사람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상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등등의 생각을 하며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지에 대해 불안해한다 그리고 거꾸로 타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 내양적인 사람은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하다 주위의 시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이고 상처받고 때로는 아부하게 된다 발상력은 뛰어나지만 언제나 정신적으로 쉽게 지쳐버린다 심리 카운셀링 등에서는 종종 역할 연기가 이용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역할을 교대로 연기함으로써 상대의 심정이나 입장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볼 목적으로 행해진다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모델링이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과 상대의 입장을 함께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평소에 당신은 어느 정도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미드가 고안해낸 세 가지 자신이 참고가 된다 첫째, 행동하는 자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자신 타인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 둘째, 관찰하는 자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상대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관찰되는 자신 제3의 시점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신은 한 사람에게 전부 갖추어져 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다 상대의 장담자는 보여도 자기 자신은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것은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일이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상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령 서로를 열심히 탐색하며 진행하는 거래가 순조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서로가 파악한 상대방의 입장과 실제 사이의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과 상대를 번갈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이다 서로가 서로를 조화롭게 체크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평소에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내성적인 사람은 상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호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자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면 자신감을 갖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하자 타인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상의 근원지로 삼는다면 자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커뮤니케션도 원활해진다 자 뭐 자신감 없는 얘기 나왔으니까 자신감 없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겸손하다 격려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양은 누가 자신을 칭찬하면 과연 내가 칭찬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며 자신을 의심하곤 한다 그녀는 자신을 개성이 없는 평범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니야 나 따위가 무슨 이라며 부정해버린다 그런데 사장은 침이 마르도록 부의양을 칭찬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인다 전에 있었던 직원은 정말 형편없었어 일을 맡기며 얼굴부터 찡그리고 회사가 바쁘든 말든 제멋대로 쉬었지 게다가 얼마나 잘난 채를 하는지 하지만 부의양은 일도 열심히 하고 겸손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직원들 역시 부의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업무 능력 면에서는 전임자였던 여성이 부의양보다 더 유능했다 단지 콧대가 높아서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뿐이다 반면에 부의양은 말수는 적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이다 자신이 맡은 일은 확실히 끝내며 남이 힘들어하면 주저없이 도와준다 직장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기 위해 꽃을 꽂아두는 등이 섬세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칭찬받았을 때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인상은 크게 달라진다 사실 부의양이 성실하게 일하고 주위를 배려하는 이면에는 평범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내지되어 있었다 물론 직장 상사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서구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곤 한다 여러분 이제 유학가 보면 제가 아주 철저하게 느꼈죠 동양에서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학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한번 바본 줄 알더라고요 정말 문화적 맥락이 다르구나 하지만 동양인들은 이럴 경우 겸손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는 것이다 과시와 겸손이 어떤 인상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즉 어떤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호감을 얻는지 물어보았다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귀엽고 예쁘다라면서 자신을 과시한다 2. 남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자신은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대답은 학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저학년에서는 1번의 아이가 인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많은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2번의 아이가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또한 겸손한 아이가 더 실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아이들을 관찰해 보았더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아이가 많았다고 한다 흔히 겸손은 지위나 연령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사용한다 대등한 입장에서 겸손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겸손한 편이 더 나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겸손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실력이 있는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일수록 평소에는 실력을 내보이지 않는다 앞서 나온 V양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원래부터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부정해버린다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대개는 겉모습으로 상대의 성격을 판단한다 V양의 주변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난 그녀의 겸허한 태도에 호감을 느낀 것이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V양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배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 겸손할 수 있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져보자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엔 걱정으로 가볼게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W과정은 전형적인 무사한 일주의 성격이었다 귀찮은 업무는 모두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며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부하직원의 제안에는 별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지 라며 얼버무린다 회의나 미팅에서는 의견을 내기는커녕 구석자리에 앉아 하품이나 연거푸 쏟아내기 일수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도 빈둥거리며 그냥 방치해두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이고 남을 보살펴주기 좋아하는 낙관적인 성격의 개장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개장에게 떠맡긴 무책임한 과장으로 통하는 W과정은 부하직원은 물론이며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전혀 신용을 얻지 못했다 W과정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그 개장이 지점으로 전출을 간 뒤부터였다 부탁할 사람이 없어진 과장에게 협력하는 부하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피난처를 잃은 그는 동창회에서 만난 옛날 친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제안했다 돌다리를 두드려본 뒤에도 건너지 못하는 자네가 용케 관리직까지 승진했군 내 생각에는 자네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조심성 많은 성격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다음 프로젝트에서 W과정은 그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대형 프로젝트라도 단계별로 작게 나누어보니 왠지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한 가지씩 착실히 실행해가는 사이에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 때로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바람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은 진학이나 취직, 결혼, 전직 등 여러 전환점 앞에서 선택을 재촉당하곤 한다 어떤 고민이든 최종적으로는 예스냐, 노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W과정은 문제를 방치해둔 채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 회피형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과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업무면에서도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했을 때를 상상해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며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일단 결정한 일이라도 곤란한 상황이 예견되거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한마디로 걱정이 많은 소심한 성격이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조심성이 많고 신중하다는 것이다 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벌이다가 쉽게 실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실은 W과정을 도왔던 계장이 그러했다 주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계장은 W과정의 소심한 성격이 자신이 낙천적인 성격을 적당히 조절해주면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회피형 성격의 소유자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과감한 행동이나 배짱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어쩌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세밀한 계획이 없이는 도중에 곤란을 겪게 된다 물론 계획을 잘 세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는 과감한 결단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과제를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통 비관적인 사람은 목적이나 과제를 과도하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더 회피하고 싶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일단 이 정도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단계별로 작게 나누어 한 가지씩 실행하면 된다 한 단계 성공하면 자신감이 붙어서 다음 단계는 상당히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을 검토해 기한 내에 일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착수 시기 등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턱대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 오히려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자 이번엔 열등감 볼까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 L씨는 작년에 셀러리맨 생활을 청산하고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다 정보통신 개통의 회사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인맥 등을 살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상했던 대로 매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첫해부터 직장생활을 받은 때 월급의 두 배나 되는 수익을 올렸고 연매출 목표액도 10억 원으로 잡았다 그는 매일 남들의 3배만큼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독립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솔직히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호화스러운 저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별장과 유트도 갖고 싶어요 사랑스럽고 예쁜 애인이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부자가 되어서 보란듯이 세상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애시는 어렸을 적에는 어두운 성격이었다 학교 성적은 좋았지만 키가 작고 근시가 심해 운동은 잘 못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자 열등감을 느껴 등교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차차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어 마침내는 여자친구도 없는 고독한 청춘 시절을 보냈다 다행히도 취직한 회사에서는 기술 업무를 맡게 되어 사람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업무 실적을 높이 평가받자 비로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기에 입은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떻게든 부자가 되어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싹 텄고 그것이 현재의 의욕이나 업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른바 폐쇄적이고 마니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성격이 어두우며 자신을 틀 속에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자존심이 상처입지 않도록 자아를 지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심리 메커니즘을 방위기제라고 한다 방위기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어기제라는 용어를 더 자주 쓰는데 여긴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 중에 승화라는 것이 있다 승화란 패배감이나 열등감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로 바꾸려는 노력을 말한다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심리가 작용한다고 한다 한 가지는 자신의 다른 뛰어난 점을 찾는 것이다 성적 나쁜 학생이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거나 엘시와 같이 신체적 열등감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 성공을 노리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도 열등감을 기폭제로 삼아 대성한 사람이 많다 전국 시대의 영주였던 다테 마스아문에는 애꾸눈이라는 것에 강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에디스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영지를 다스리거나 발명하는데 그만큼 더 열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열등감 그 자체를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화가 중에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많고 가수와 같은 음악가들 중에는 기관지염을 앓은 사람이 많다고 한다 모차르트는 귀가 기형이었고 베토벤이 이 경화증을 앓았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또한 승화는 시리의 감정을 치유하기도 한다 심적 고통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나 음악 등의 형태로 표현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시련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우수한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승화의 심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등감에 빠져 패배자로 전락해선 안 된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그만큼 목적의식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거나 타인을 질투하는 행동보다는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자 반드시 배워야겠다는 열의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자신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공헌하리라는 발상을 갖고 있다면 마니아적인 성격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남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 분하다면 두고 봐 너보다 더 높이 올라서고 말 테니까 라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로 이를 승화시키면 된다 만약 똑똑하고 잘생기고 스포츠도 만능인데다 수입도 좋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면 아무도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쉽게 이 책 절판되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분이 누군가요? 히똸리시죠? 여러분의 단점도 재능입니다 그 재능을 그대로 살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주의 원리 자체가 음향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 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이 어떤 고통이 어떤 아픔이 어떤 손상이 있었더라도 결코 손상될 수 없는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의 진화가 있다는 것 참나가 있다는 것 나비가 있다는 것 백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삶의 통합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비님들 여러분은 어떤 단점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단점은 여러분의 어떤 장점으로 또 어떤 강점으로 뒤집어 볼 수 있을까요? 또는 승화시켜 볼 수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분들 답변으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비님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우리 나비님의 나비가 되시기 바랍니다